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저는 쇼핑몰을 창업하고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다보니 사입한 물건을 둘 공간이나 택배비, 시간 등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쇼핑몰을 창업 운영하면서 비용, 공간,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가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쇼핑몰 사업자 특화 공간인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창업 공간 할인 이벤트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 1호점인 성수점은 올해 2월에 오픈했다고 해요. 이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 성수점에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프라이빗 오피스, 공용석, 비상주, 공유창고, 스튜디오, 미팅룸까지 쇼핑몰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택배, 풀필먼트 서비스 등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류 서비스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 성수점은 성수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 이내의 거리로 교원 성수물류센터 8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대문과도 가까워서 물건을 사입하는데 쇼핑몰 사업자분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도 완비되어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성수지역에서도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른 곳은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데 여긴 기계식이 아니라 그 점도 참 좋더라고요.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라운지와 공용 공간에서 업무도 보고 휴식도 취하실 수 있어요. 라운지 공간은 대여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2월에 오픈해서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인테리어가 예뻐서 최근 방영한 런닝맨 607회차 촬영 장소로도 대관했다고 해요. 오피스 없이 사업자 주소지 등록만 필요하신 비상주 고객님도 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비상주는 주소지만 제공하는 상품과 비상주 플러스라는 주소지, 택배, 스튜디오, 미팅룸 등 부가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상품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커피머신에 얼음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세심함이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우선 이쪽은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1, 2인실에 독립된 사무공간 프라이빗 오피스가 있어요. 1, 2인실은 창가 공간과 내측 공간이 있고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어요. 창가의 경우에는 탁 트인 시야의 통창으로 답답하지 않고 쾌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창가 쪽은 이렇게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창가 공간이 더 좋았어요. 내측 공간도 이렇게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라 집중해서 일하기에 좋아 보였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은 엄청 넓고 이렇게 1, 2인실도 많더라고요. 2인실도 이렇게 책상, 의자 모두 있고 두 명이 들어가서 일해도 쾌적할 만큼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니까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아 쉴 때도 쉬는 것 같지 않아서 따로 오피스를 구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여기는 탁 트인 환경의 공용 사무 공간으로 답답한 것을 꺼려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공간이에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할 때 더 능률이 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이 공간이 딱인 것 같아요. 공용 사무 공간 이용 시에는 자유롭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락커를 제공해드린다고 해요. 창업 공간 성수점에는 택배 패킹존이 두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택배를 실을 수 있는 수레, 박스테이프, 그리고 송장을 뽑을 수 있는 프린터까지 택배 업무를 여기에서 모두 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또 저 같은 쇼핑몰 사업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택배 비용 절감에 한 건당 1820원으로 업계 최저가로 택배를 보내실 수 있고 택배 이용 업무가 많은 쇼핑몰 사업자분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실 수 있어요. 월 150건 이상 택배를 이용하시면 비상주, 오피스 등 상품 이용 시 비용 절약이 가능하세요.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 성수점의 공유 창고도 만나볼까요?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업무 공간이 협소해지거나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으시죠?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 성수점의 공유 창고에 상품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업무 환경은 쾌적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은 물류 고민이 많은 쇼핑몰 사업자분들을 위해 소양부터 대양까지 가능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물류센터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접 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택배 패킹존에서 포장해 보낼 준비가 끝난 상품들은 여기 창고 앞에 놓으시면 알아서 발송도 되고 반품 상품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 성수점에는 이렇게 사진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준비돼 있어요. 스튜디오에는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준비돼 있어서 퀄리티 높은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이렇게 뒤에 배경지도 선택할 수 있어서 신기해서 몇 번이나 눌러봤어요. 그리고 업무 회의가 가능한 미팅룸도 구비되어 있어요. 스튜디오랑 미팅룸은 입주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일반 고객분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사용 가능하세요. 또 좋았던 점은 이렇게 휴식 공간에 최신식 안마의자도 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직접 이용해봤는데 최신식이라 그런지 이전 모델들과 다르게 정말 시원했어요.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어서 일하다가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또 탁 트이고 넓은 발코니가 있어서 일하다가 답답할 때 나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하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2월에 오픈한 곳답게 화장실도 정말 깔끔했어요.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 홈페이지는 깔끔하고 간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 쉬워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성수점을 누르시고 멤버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멤버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에 입주하시면 저렴한 택배비는 물론 스튜디오 미팅룸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택배 발송 수량이 많으신 쇼핑몰 사업자분들을 위해 풀필먼트 서비스도 운영 중이에요. 오피스 결제도 정말 간단해요. 입주할 월을 선택하면 결제창이 보이고 원하는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 바로 입주사로서 스튜디오 미팅룸 등 무료 이용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입주사가 되면 온라인 쇼핑몰 관련 교육 강의부터 세무서비스, 각종 의료, 여가, 문화, 생활 서비스 등 제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택배 서비스도 업계 최저가인 건당 1820원의 금액으로 간단하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택배는 포인트를 충전해서 쓰실 수 있고 수량이 적을 때는 단건으로 등록 수량이 많을 때는 엑셀에 개입해서 일걸로 등록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택배 신청도 딱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고 충전해둔 포인트로 결제하면 끝이라 신청이 정말 간단해요. 신청하면 이렇게 택배 발송 내역에서 신청한 택배를 확인할 수 있고 송장을 출력해서 창업 공간에 접수하는 끝이에요. 정말 쉽죠? 발송 내역은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택배 관리가 가능해요.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은 특히 쇼핑몰 사업자들의 니즈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업무 공간인 오피스부터 상품 발송을 위한 택배 서비스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상품 보관 장소인 공유 창고에 물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쇼핑몰 사업자들을 위한 모든 게 다 있어요.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을 제가 이용해보니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았어요. 집에서 일하다 보면 일과 휴식의 경계가 사라지는데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에서는 필요한 공간들이 넓게 나눠져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어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저는 여기 제 방이라는 작고 한정된 공간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타입한 물건을 보관하는 것도 제약이 많았는데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에서는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따로 있고 물품 보관하는 창고도 따로 있어서 저도 집에서 조금만 가까웠으면 이용하고 싶었어요. 택배비도 한 건당 1820원으로 업계 최저가에 택배를 발송하고 반품 교환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공간과 서비스를 구독자님들께서도 꼭 이용해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 관계자분과 협의하여 구독자 할인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교원 스타트원 창업 공간에 오피스, 비상주, 창고를 15%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더보기란 URL을 통하여 입주 문의를 남겨주시면 돼요. 유입 경로는 유튜브, 내용에는 유튜버 안나를 통한 문의, 고객이라고 남겨주시면 담당 매니저분이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